그래서 뒷바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. 사실 앞바람, 뒷바람 쉽게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렸죠? 그러면 앞바람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거의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선 뒷바람에서는 바람을 감안하실 때 꽤 그래도 부는데, 아예 안 불진 않은데 해도 어느 정도는 무시하셔도 괜찮아요. 반대네요. 앞바람일 때는 안 부는 것 같아도 앞바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뒷바람은 살짝 분다는 느낌이 있으면 오히려 안 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 뒷바람이 불 때는 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같아서 공이 이렇게 밀려가면서 스피드량이 줄어들어요.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뒤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직진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웬만해서는 사실 방향에 대한 것보다는 좀 거리감에 대한 걸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뒷바람 불 때 스피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했잖아요. 밀렸기 때문에 바람에.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앞바람이 불 때처럼 부드럽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? 스피드량이 가뜩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부드럽게 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. 스피드량이 줄어든다고. 그러면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뒷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부드럽게 치는 게 독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뒷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냥 약간 내가 거리에 해당하는 채 타이트하게 잘 다 잡아주시고 그냥 풀스윙을 다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제가 한번 쳐볼게요. 그냥 쉽게 얘기해서 뒷바람 불 때는 세게 치셔도 괜찮아요. 시원하네요. 오늘 김혜리 프로그램 아카데미에서 이번 시즌에 하는 레슨이 상당히 많았잖아요. 제일 간단해요. 제일 간단해요. 제일 뭔가 기술 샷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일 간단합니다. 간단하게 뒷바람 불 때는 세게 치세요. 여기 뒷바람 불 때 소원을 이루세요. 그냥 세게 다 쳐버리세요. 그래도 아까 앞바람 불 때는 공 위치도 바꿨고 그다음에 간격도 가까이 섰고 부드럽게 했고 요구사항이 뭔가 많았죠. 많았죠. 뒷바람이 일단 없어요? 네. 이게 일단 첫 번째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직진성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. 바람이 뒤에서 미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계속 뒤에서 밀리면서 공을 계속 직진으로 보내게 하거든요. 그래서 쭉쭉 자꾸 보내는 그 직진 방향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니까요. 정확하게 임팩트만 된다면 강하게 치실수록 스핀량이 많아지면서 적당히 그 스핀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. 너무 부드럽게 치셨다가는 그냥 쭉 밀려서 그린 오바가 되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. 반응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. 이런 분들 계세요.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군요. 무조건 세게 칠 게 아니라 이거 앞바람일 때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알렉스 왕님이 뒷바람이 제 스타일이에요. 끊임없이 세게 치세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킬 앤 하이드처럼 모두 변경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. 까딱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앞바람일 때 세게 치라고 했지 뒷바람일 때 부드럽게 치라고 했지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. 또 양동현님은 완전 제가 생각한 것과 반대네요.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. 그럴 수 있어요. 왜냐면 앞바람일 때 조금 더 강하게 임팩트를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저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. 앞바람일 때는 왜냐면 거리를 보내야 되니까 뒷바람일 때는 바람 태워야 된다는 느낌만 있었지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해가 쏙쏙 들어옵니다. 또 어떤 분은 알렉스 왕님이 탄도 조절이 자신이 없어서 바람 많이 불 때는 오히려 잠깐 기다렸다가 바람이 안 불 때는 기다렸다가 바람이 멈추면 쳐요. 굉장히 그렇죠. 사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렇게 불강력의 상황이 사실 많으니까요. 골프에서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단순한 팁을 바로 적용하시면 아 이게 이 얘기였나? 이게 바람 부는 날 이렇게 쉽게 쳐도 되는 건가? 그런 생각을 많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어요.